거기 계시지요? 말씀하세요 도망가지마!! 뭐가 속실하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2019년 7월 31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공포방송 요청 신속히 이동하라 나머지 리얼 아르바이트 와..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원래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어딘가에 진열이 좀 정리가 돼 있었던 건데 예전에 도채형이랑 같이 왔을 때 이게 망자의 장난으로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진거예요 아쉽죠 여러분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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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계시지요? 거기 계시지요? 계세요? 계세요? 계신가요?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너 진짜 이번에 도망가면 너 진짜 카만 안 놔둬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라고 했어 이번에는 도망가지마 이번엔 도망가지마 튼튼한 Sahraiyee 말씀해 주세요 도망가지마 말씀하세요 도망가지마!! 10개 ingersăn Montana thinks 이것은 아.. 바로.. 마이콜, 카메라 딴 데 비추지마 문 뒤에 확실히 비춰줘 카메라 딴 데 돌리지마 일체 돌리지마 뒤에 방충망 쳐져있어 뒤에 방충망 쳐져있어 그대로 카메라 옆으로 밑으로 못 도망가게 비추고, 전체적으로 천장 비춰드리고 바로 뒤에 바로 문 뒤에 비춰드리고 확인 시켜드려 알았지? 잘했어 마이콜 지금 이 콜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운이 엄청 퍼졌네요. 장단까지는 아니지만 한 70-80% 이상 양파망을 가게 되면 뭔가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등장 마지막里 세상은 이제 하나 ígen 마지막 . 다이아몬드 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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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왔습니다 그만! 누구세요? 저.. 아십니까? 소리 소리 소리.. 어디에요? 그만! 그만! 아저씨! 아저씨! 깜짝이야.. 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왜이렇게 차가운거지? 왜이렇게 차가운거지? 왜이렇게 차가운거지?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왜이렇게 차가운거지? 분명.. 이대요 왜이렇게 차가운거지? 여보 머리 바로 드립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적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부적에 대한 좀 안좋은 괜히 오히려 망자의 기운을 소멸시켜 버리는 왠지 그런 비리였어요 오늘은 부적은 일단 아끼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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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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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왠지 양자 일어 кто 좀 sino eno 、 무슨 、 이렇게 , 해초 usp Whoo 해초 ис no 이줄 이줄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데요? 어디에 계세요? 뭐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까? 덴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맥해 이것은 곧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매매 안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매매 안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닦게 생각합니다 매매 안될고 다 떠나서 그냥 얘기할 의사가 없다 자 여러분들 아까 아침에 덴벨을 드렸던 저 건물의 정중앙 이쯤에서 부족을 신속하게 빨리 태우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뭐다? 행동이다 보고있죠? 부족 태우고 있습니다 보이죠? 일단 잘 탑니다 잘 탄다는 것은 기운이 현재 그만큼 세지 않다는 뜻이다 반응 보인다 잠시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뭔 소리야..? 깜짝이야.. 당신이 망자가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고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숨어서 장난치시면 이렇게 습하고 더러운 곳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계속 이렇게 떠돌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슴속에 맺힌 사연 어떠한 안타까움 있으시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개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어? wow 네 鐵